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드입니다. 영상 시작에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미리 부탁드립니다. 방금 전 조선일보를 통해서 황당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두고 채널A 사건 허위사실 유포를 했다며 불구속 기소를 했다는 소식인데요. 현재 편지와 녹취록상에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며 이런 올린 글에 대해서 법세련이 최강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는 거죠. 그리고 9개월 만에 이걸로 최강욱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는 건데 일단 지금 한동훈의 속셈이 드러나는 것 같다 이런 네티즌들의 반응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유시민 이사장이 최근에 노무현재당 계좌추적 관련해서 사과를 했었고 한동훈은 법적 대응하겠다 자기 피해가 크다 그러면서 마치 채널A 사건이 아무런 일도 없었던 것처럼 엄풀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유시민 이사장님이 사과했던 거랑 한동훈씨가 의혹을 받고 실제로 거짓말했다고 탈로 난 것들은 다른 건입니다. 근데 여기에 심지어 맞물려서 이 타이밍에 최강욱 대표를 이렇게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면서 이게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라고 보도를 하는 걸 봤을 때 결국에는 마치 검언유착이 허위인 것처럼 엄프라는 거라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한동훈과 채널A의 검언유착을 어떻게든 없었던 일처럼 아무 일도 아니었던 것처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데요. 하지만 네티즌들의 반응은 조선과 윤석열 패거리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 거다. 조중동 적폐들의 마지막 발악이다. 검찰이 저렇게 열리를 하는데 나경원은 왜 불기소인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최강욱 대표도 페이스북에 직접 입장을 밝혔습니다. 벌써 세 번째 기소라고 하는데요. 최강욱 대표가 어지간히 무서운가 봅니다. 언론을 통해 이런 어이없는 소식을 접했고 슬슬 연기를 피워 올리기에 또 장난질을 할까 염려하긴 했는데 기어이 저질렀다는 거죠.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앞장서겠다고 한 사람이 짊어져야 할 숙제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정진훈 검사에 대한 기소, 감찰을 진행한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수사, 한동훈 검사에 대한 무혐의 시도 등과 종합해보면 검언유착 당사자들은 어떻게든 보호하고 그걸 알리려는 사람들을 어떻게든 보복하겠다는 것 이외에 뭐가 있을지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최강욱 대표를 어떻게든 기소를 하고 엄프를 하고 이러는 걸 보더라도 검언유착 관련자들과 그들을 보호하려 최선을 다하던 이들도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처벌이 이어지는 게 당연한 상식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최강욱 대표를 진짜 잘못 건드렸죠. 절대 저들의 속셈대로 호락호락 당할 사람도 아니고요. 사성 장군을 그냥 날려버린 것도 아실 분들은 이제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언론에서 최강욱 대표를 향해 망신주기를 꾸준히 할 텐데 그거에 흔들릴 필요 없이 이제는 유튜브를 통해 그리고 최강욱 대표의 행보들을 그대로 지켜보면 될 것입니다. 검찰과 언론 계약을 하려고 최전선에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최강욱 대표는 저렇게 수모를 겪고 있고 반대로 한동훈 씨는 이때다 싶어서 자기 무혐이라고 열심히 엄플하고 있고 그런데 거짓말했던 것도 탈로 났고 윤석열 패거리들의 실체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의도가 명백해 보이는데 향후에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꾸준히 전해드릴 예정이고요. 심지어 오늘 오전에 검찰에서는 이용구 사건 부실수사 의혹이라며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는 소식까지 전해졌습니다. 이야...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무쪼록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박범계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고 내일 임명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박범계 장관 후보자가 본격적으로 추미애 장관의 뒤를 이어 검찰개혁을 이어갈 예정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거품도 계속해서 꺼져가고 있습니다. 양자대결 조사를 해봐도 윤석열은 다 밀리는 것으로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네티즌들도 윤석열이 대통령 될 일은 없지만 된다면 자기 밥그릇만 챙길 사람이다. 이런 사람 지지하는 거 보면 정말 답답하다. 여론조사 미쳤다. 왜 자꾸 윤석열을 거론하냐. 뭐 이런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죠. 아무쪼록 윤석열과 한동훈 그리고 다른 윤석열 패거리들의 최후에 대해서 다루는 그날까지 검찰개혁에 대해서 저 또한 꾸준히 목소리를 낼 예정이고요. 검찰의 수사권, 기소권, 완전 분리에 대해서도 적극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인데요. 최근 1배 논란이 꾸준하게 터지고 있습니다. 1타 강사 박광일이라는 사람이 1배의 호남 비하에 노무현 대통령 조롱까지 했다는 소식이 드러났는데요. 이런 식으로 전라도 강사를 비하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하고 이게 1배성 콘텐츠들입니다. 제가 유스타즈 정보 공유 게시판을 통해서 1배성 콘텐츠 관련해서 제보도 계속해서 받았고 여태까지 500건이 넘는 제보가 이어졌고 유튜브만 치더라도 100개가 넘는 유튜버들이 1배 뉴라이트 의심되는 콘텐츠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걸 어떻게 공개할지를 몰라서 리스트 업만 해놓은 상황인데요. 보다 더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어떻게 하면 문제없이 공유 드릴 수 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조만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일수록 자기도 모르게 그런 콘텐츠에 빠지게 되는 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생각하고요. 한 번 그런 콘텐츠에 발을 들이게 되면 그들의 이야기가 인간의 본성을 자극하는 게 많기에 1, 20대의 탈정치화 현상을 막는 게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도 이렇게 박강일 씨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경기도에서 1배 게시문 파문 7급 합격자를 자격상실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제가 몇 주 전 영상에서 7급 공무원 관련해서 심각한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까? 여성에 대한 성희롱, 장애인, 비아 등 말도 안 되는 콘텐츠들을 많이 다뤘고요. 심지어 방송을 통해서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정도 수위의 혐오성 콘텐츠들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별개로 별도의 혐의에 대해서 수사 의뢰할 예정이라고 전해졌고요. 7급 공무원 임용을 막아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오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논란이 되자 이재명 도지사는 1배 출신의 성범죄에 의심되는 경기도 공무원 합격자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철저히 조사해서 사실로 확인되면 임용 취소는 물론 법적 조치까지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요. 그대로 지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당사자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었는데 망상의 거짓 스토리를 올린다면서 길거리 여학생을 몰래 도찰한 사진이다 이런 거를 올리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상식적으로요. 많은 시민들은 이제 편하게 1배나 해라 1배 같은 사람들이 저렇게 공직에 있다는 게 문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각 지자체는 공무원 1배 전수 조사를 해서 씨를 말리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1배는 어디에도 없고 어디에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온라인에서 익명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기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자칫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음모론 취급을 당하기에 이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대응해 갈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전문가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1배가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지니 여러 커뮤니티에 스며들어서 그리고 유튜브 댓글로도 스며들어서 그리고 직접 유튜버가 돼서 아닌 척하면서 1배 인증을 하고 거기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걸 보고 자라나는 사람들 특히 학생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그런 콘텐츠들을 접하기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늘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 자녀는 안 그러겠지 겉으로 봤을 땐 착한데 이런 생각을 가지신다고 하더라도 정작 그 학생이 그 아이가 1배를 할 수도 있다는 걸 절대로 잊어선 안 됩니다. 이런 직접적으로 와닿는 사례들이 1배를 방지할 수 있는 지금 현 상황에서의 그나마의 나은 대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국 전 장관님도 따님에게 성적으로 막말했던 1배 회원 4명이 검찰에 송치됐었고 제가 예전 몇 달 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1배 유저가 어떻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지 경찰하고 통화하면서 벌벌 떨던 모습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직접 1배 회원 2명을 고소하기도 했었고요. 추가적으로 1배 DC 회원들 직접 고소하기도 했었죠. 리섭TV의 심리섭 씨도 고소하기도 했고요. 민사소송도 진행 중입니다. 이런 식으로 입에 차마 담을 수도 없는 혐오성 막말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뱉는 게 1배의 현실이고요. 이런 사람들은 관용이 답이 아니라는 걸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1배에 이런 글이 올라왔더라고요. 니들 조국이 아니라 황의도가 고소하는 거 알고 있었냐? 고소 조심해라. 이러고 있는데 한마디로 저렇게 몸을 사리게 된다는 거죠. 제가 이렇다고 해서 1배들의 입을 막으려는 게 아닙니다. 1배든 누구든 표현의 자유 마음껏 하세요. 다만 스스로 생각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다 싶은 말은 안 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적 비판을 갖고 저는 고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앞에 보셨듯이 이런 제목들이 표현의 자유라고 옹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건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지금도 법적으로 계속 따박따박 대응 중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예정이고요. 나경원 씨가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1배 폐쇄 추진을 우려한다고 해놓고 정작 본인은 나베라고 댓글 달았다고 170명을 무더기로 고소했던 소식도 전해드렸죠. 이쯤 되면 나경원 씨도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서울시장 나온다고 뭐라고 할 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이런 혐오 막말들이 무수히 퍼졌는데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죠. 오늘은 조수진 씨 1심 선고가 있는 날이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다음 영상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내용도 주의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